지난 4월 7일 포항시 태권도협회 소속 회원 도장 51명의 태권도 경영자와 관계자들이 위덕대학교 지혜관에 모여 도장 혁신을 위한 AI 활용 및 업무적용에 관한 김동원 박사의 강연에 참석하였다. 이번 강연은 태권도 도장이 현대기술의 발전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넓은 고객층에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하였다. AI를 활용한 경영교육 전문가인 김동원 박사는 세 가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로 리튼 AI를 활용한 도장 홍보자료 제작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도장들은 개성있고 창의적인 홍보물을 쉽게 제작함으로써 자신들의 도장을 더욱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도장 경영 및 마케팅 발표 자료 제작을 위한 백슬래시 개머 AI의 활용법을 다루었다. 개머 AI를 통해 도장 운영이 다양한 측면에서 데이터 기반의 사결정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주제로는 도장 브랜딩 및 홍보를 위한 음악 제작에 백슬래시 수노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수노 AI의 음악 제작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도장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브랜드 정체성을 음악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홍보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참석한 태권도 도장 대표와 관계자들은 AI 기술을 도장 경영 및 홍보의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움으로써 기술자리에서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을 얻었다. 김동원 박사의 강연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이 실제 도장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원 박사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백슬래시 AI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의 도장 경영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다룬 AI 활용법들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도장이 더욱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참석한 도장 대표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얻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신의 도장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AI를 활용한 창의적인 홍보민 마케팅 전략에 관한 관심이 높아 강연 후에도 김동원 박사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 강연은 포항시 태권도협회 주체로 이루어졌으며 포항시 태권도협회 김대식 회장은 오늘 함께한 AI 기술이 태권도 경영 혁신을 가져오기 바라며 성공적인 도장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포항시 태권도협회 회원 도장들과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연이 태권도 도장의 AI 기술 활용과 혁신적인 경영 전략 수립의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더 많은 도장이 이러한 기술 발전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태권도협 가치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김동원 박사는 구글 공인 pd 파트너인 디코렉과 도장경영자협회 ktca와 함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도전경영 관련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배포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교육원 유튜브 바로 가기 김동원 박사 디지털 전환 교육원 원장은 리튼 공인 컨설턴트와 구글 공인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교육 전문가이다. 주요 강의 분야로는 책 gpt를 활용한 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전환 교육 내부 조직 활성화 감정 노동 및 감정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ceo 조찬 세미나 및 삼성 lg 한국전력공사 등의 기업과 경기도 미래 교육연수원 한국자유총연맹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철도청 산림청 등의 유관기관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감사합니다.